한 주간의 복직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에서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높았는데요. 특히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우울감 등에 따른 장애인의 자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은 정신건강상담과 처방을 받는 비율에서도 비장애인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정신건강정보접근성이 장애인에게 어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61%가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56%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는 옷을 새로이 장만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오늘 장애인신문 2면에서는 장애로 인해 기성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리폼 의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 뇌성마비복지회와 의류회사인 유니클로가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개개인의 특성과 취약을 고려한 맞춤형 리폼 서비스인데요. 한국 뇌성마비복지회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5월 1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뇌성마비복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3면 소식입니다. 시각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점자 교육 확대가 시급합니다. 성인 10명 중 4명이 점자 문서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실렸는데요.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학년기 시각장애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받지만 시각장애 성인은 제도적으로 교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변인별 점자 사용 능력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기초점자 사용 능력이 선천적 시각장애인보다 19%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2월에 개정된 점자법에 따라서 점자 교원 자격 제도가 시작되면 성인 대상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치과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치과 원장에게 차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신청인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 데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신청인이 치료 중 낙상 등의 위험이 있어서 장애인 전문 치과로 전원을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